자 100만원의 주인공은 내가 위너라니 님이 100만원의 주인공 내가 위너라니! 했는데 진짜 위너가 되셨어 내가 위너라니 이분과 함께 영상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? 자 받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어? X가이다! 축하드려! X가이다!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? 저는 분당에서 하고 있는 최건호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분의 오늘 뭐 하십니까? 오늘 잼 라이브 하면 뭔가 이벤트 같은 거 하지 않을까? 근데 100만원을 받을지 몰랐죠?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산타클로스로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잼 라이브 언제부터 하셨어요? 설 5월? 그때쯤부터 했던 거 같아요 점심시간일 때부터 알람을 맞추고 잼 라이브로 바뀐고 나서는 이제 밤 없이 알람을 맞춰놓고 우승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? 10번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우승하는 나의 노하우나 비법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십니까? 일단 하트를 잘 아끼셔가지고 중요한 날이 좀 받을 거 같아요 아 하트가 답이구나 100만원 몰빤을 받으셨는데 100만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? 지금 취업준비생이에요 수입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리는 게 없어요 아 잼 라이브에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선물을 드릴까요? 우리 부모님을 저 생각을 해주시네요 잼 라이브한테 우리 메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잼 라이브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잼 라이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잼 패밀리! 잼 아저씨! 잼 형 잼 자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믿어 가지는 나중에 또 봐요 안녕